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.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. 행복하여라.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.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참미야입니다.